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61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유명한 not until 구문을 다룰거에요. not until 구문이 뭐에요?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텐데 제가 1번 이 문장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1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단 끊어줘야겠죠? 틸은 뭐 until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건강의 축복을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잃어버릴 때까지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not 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앞으로 뺍니다. 앞으로 빼면 not until이 여기에서 not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until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until만 나가는 게 아니라 until이 이끌고 있는 요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주절이 있죠? 요 주절에서 지금 not이 빠져있는 이 주절을 그대로 옮기는데 옮길 때 도치가 됩니다.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영어는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면 주어동산 위치 바뀌니까 뭐가 와요? do가 나오겠죠. do we know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뒤에는 그대로 써주게 되고.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 그쵸? 건강의 축복을 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게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얘를 강조용법이랑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not until을 앞으로 빼므로써 얘를 강조한 거거든요. 지금 강조를 했는데 강조용법의 틀 안에 얘네들을 또 집어넣음으로써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it is를 써주고 강조틀. 그쵸? 요 다음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요 내용 있죠? 위에 요 not until 얘를 써줘요. 이렇게. not until. 그쵸? we lose it. 요거를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는 뭘 써줘야 돼요? 여러분 컴마가 아니라 여기다가 뭘 써줘야 되죠? 바로 that을 써줘야겠죠? 강조용법이니까. that을 써주고 나머지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아까는 도치가 일어났죠? 그런데 강조틀에서 이 not until 구문을 쓸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we know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ot until 구문 강조하는 그 도치 구문 만드는 것도 해봤고 얘를 강조틀에 넣었을 때는 도치가 다시 정치가 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뭐예요? 바로 건강의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강조틀이죠? it was 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tha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조가 뭐가 된 거예요? 가운데 있는 not until we warned me죠? 그가 나에게 경고를 했을 때야 비로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죠. 그 위험을. 그렇죠? 네. 그가 나에게 경고하기 전까지는 나는 몰랐었던 거야. 그 위험을. 그런데 경고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그 위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요. 이거는 이제 그 not until 구문은 아니고 이게 비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비폴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의 부사절을 해석을 할 때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하기보다도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보시면은 it was not long. 오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래지 않아서 그녀가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랑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녀는 돌아왔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그녀가 돌아왔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도요. 뭐 비슷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not until 구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not과 until 이하의 문장을 앞으로 빼지 않았네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죠? 내가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죠. 자 그럼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걸 안 거죠. not until 하면 바꿔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ot until 뒤에 I got home이죠. I got home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id I find가 되겠죠. did I find 하고 I had lost my cell phone 써주면 됩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알게 됐다.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요. 이것도 강조 용법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it was 와 그리고 저 뒤에 이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내용인 not until the end of July이죠. 7월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런던에 갔다. 도착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요. 또 before 나오죠.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합니다. it will not be long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우리는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까지 만나기까지 이 before이요. 하기까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기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요. before이죠. 또 그렇죠? 그래서 it was more than 10 years.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어. 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해석하나 오른쪽에서 해석하나 다 똑같은 거죠. 자 not until 나왔어요. not until 뭐라고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죠? 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그의 인상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씨앗, 어떤 씨앗이에요? 그가 심었던 씨앗이 어떻게 됐다? did bear flip 열매를 맺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요것도 이제 before이죠. 자 몇 시간이 지나서 그가 came to oneself 푸는 제정신이 들다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가 제정신이 들었고 그리고 looked around the room 방 주변을 둘러보았다. 되셨습니까? 예. 요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다음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해볼게요. 자 it was가 보이죠?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that이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not until이 있죠. 자 그래서 not until이 뭐라고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죠? 그래서 영국의 그쵸? 예. 18세기 중엽이죠. 영국의 18세기 중엽이 돼서야 비로소 예. 어그리컬처라니까 농업이죠. 인프로브먼츠 개선 농업 개선이 뭐 했어요? 이건 감옥적어죠? 진목적어가 뒤에 있는 거죠. 아 바로 많은 음식 또는 식량이 재배되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쵸? 예. 농업의 그 개선이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the demand 수요를 충족시키다죠. 미트하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한 수요예요? 바로 증가하는 population 인구에 대한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쵸? 더 많은 음식이 재배되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다? 바로 어그리컬처랄 인프로브먼츠죠. 그쵸? 이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요. 아침이 왔죠. 모닝 케임이에요. 하지만 they did not stop 멈추지 않았어요. 휴식하려고. 그쵸? on and on 계속해서 그들은 dragged 질질 끌었습니다. 그들의 지친 발을 tiled feet 그쵸? 지친 발을 질질 끌고 그리고 ing 했죠? toil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릿느릿 움직이다 이 뜻이 있어요.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그쵸? 예 움직 이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ing니까 몸 하면서니까 뭐를 통해서 어 그 snow 눈을 통해서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지친 발을 질질 끌고 왔대요. 계속해서 자 not until 나왔습니다. 어디까지에요? 여기까지죠? 그런데 밤이 다시 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생각하게 됐죠? 뭐를 생각했어요? 안전하다고 감옥 저거죠? 뭐가 안전해요? 이 to 이하가 나오는 내용이죠?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쵸? 뭐를 위해서? 잠을 위해서 근데 어떤 잠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많이 피로로 했던 잠을 위해서 멈춘 것이 아주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자 내 젊은 시절에 나의 본능적인 감정 뜨는 느낌 뭐에 대한 책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달랐대요. 뭐와 달랐어요? 바로 권위적 비평가들이죠. 권위적 비평가들의 그것과 그것이 뭐예요? 얘가 바로 feeling이죠. 권위적 비평가들의 감정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need not hesitate 해신데이트예요. 해신데이트 투부정사니까 뭐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대디어라고 결론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대디어가 뭐예요? 내가 잘못됐다. 라고 결론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폴이죠. 비폴.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나는 깨달았죠. 대디어를 깨달은 거죠. 유일한 것 나에게 중요한 어디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술작품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이 뭐다? 바로 what I thought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았대요. 오래지 않아서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입니다. 아주 사실이래요. 뭐가? 어떤 사람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뭐를 이해해요? 쉐익스피어를요. 뭐 하기 전까지? 바로 그가 나이가 들기 전까지 쉐익스피어를 정말로 이해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래요. 그런데 아마도 같은 것이 어디에도 사실이다? be true of the nation 바로 국가에도 사실인 거죠. 모처럼 as of the individual 개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쵸? 자, 그 다음에 it was와 그리고 여기 뒤에 that이 있죠? 강조 툴 안에다가 강조 툴 안에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not until을 쓴 거죠. 바로 영국 인종들이 영국 인종들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가 되겠죠.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나라의 인종이 실제로 시작할 수 있었죠. 뭐하기를 이해하는 것은 쉐익스피어를 그렇죠? 영국도 초창기에 쉐익스피어를 인정했던 것보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쉐익스피어를 이해했던 것이 그 나라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